충남도가 6년 동안 거주를 하면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충남형 도시 리부투게더 사업 추진에 나섰는데요. 입주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며 입주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도는 2026년까지 홍성과 아산 등의 5천 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